네 안녕하세요. 토이드론 로빛 백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 정주환이고요. 저희 오늘 같이 어체 팀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로잔의 이유민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오늘 방송을 저 혼자 할 뻔했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오늘 어체분께서 같이 나와주셔서 얼마일지 천곤만마를 딱 올린 것 같으니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희 고객님들한테 소개해드릴 게 드로잰 드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흔히들 드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솔직히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드론이 많이 고객님들께서는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게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맞아요. 드론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조금 친숙해진 계기가 일본에서 이제 원전 사고 때문에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그 지역 같은 경우에 드론을 투입을 시켜서 그걸 받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좀 상용화된 게 드론인데 뭐 요즘에는 택배로 드론도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하는데 요즘 저희가 밀고 있는 추세가 이제 토이드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주 손쉽게 그렇죠. 도착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명사가 진짜 그냥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셔도 토이드론 하면 딱 드로잰 드론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 많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진짜 드론 하면은 드로잰 드론입니다. 오늘 지금 시작과 동시에 우리 DYDDMS12님께서 무궁화도 보내주시고 또 인사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양이랑 엄마랑님도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하다 보면은 고객님들이 막 채팅도 해주시고 저렇게 무궁화도 이렇게 막 보내주세요. 아 네. 저희에 대한 관심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아 예. 너무 이제 고객님들이 같이 방송을 하는 것 때문에 또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태양이랑 엄마랑님 이것은 무엇인고 드론입니다. 네. 드론 중에서도 진짜 국내에서 최고 인기 있는 모델 아주 인기 있는 모델이에요. 토이 드론 드로잰 드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도 중에만 저희 지금 방송 중에 지금 밑에가 밑에 배너가 가격 수정 때문에 못 올라왔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원래 이 로빛 백시라는 모델 자체가 가격대가 좀 꽤 있는 모델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시중에서 지금 얼마 정도의 판매가 있는 거죠? 소비자가로 11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무궁화에서만 저희가 솔직히 생방송 도중에만 할인을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고객님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12시까지 결제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10% 할인을 해드린다고 이거 방송 저희 한 5분 전에 정해진 거죠? 네. 네. 결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딱 5분 전에 10%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9만 9천 원에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아 이제 드론 아 나 조금 드론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 스카이 HS1012처럼 남자애들이나 신랑들이 무지 좋아하겠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진짜 뭐 신랑분들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계 조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면 아주 좋습니다. 9만 9천 원에 함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로빛 100씨 드로젠 드론에 대해서 한번 조금 자세하게 고객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로빛 100씨라는 모델은 언제 정도 이제 제작이 된 모델이죠? 작년 말쯤에 나온 모델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손부일 게 아마 다른 중국산 제품보다는 효과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거는 AS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소주님께서 사용해보시고 만족감을 아마 배가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AS 기간은 얼마 정도 제공이 되는 건가요? AS 기간은 보통 택배로 받고 가고 하는 시간까지 하면 한 3일 정도? 3일 정도? 왜냐하면 요즘에 또 AS가 빨리 빨리 안 되면 고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맞습니다. 정말 3일 정도면 그냥 택배 시간만 해도 거의 AS가 금방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게 바로 드로젠 드론이라는 거 고객님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JY 럭님께서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저도 이거 사실 샘플 한 달 전에 받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반했어요. 진짜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 번 딱 잡기 시작하면 그냥 끝날 줄 모르고 계속 만지고 있고 충전했다가 쓰고 충전했다가 쓰고 바로 쟁을 가지고 놀 수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 어른, 남녀, 노소 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다 남녀, 노소 할 거 없이